2022년 또 지방선거의 전수분석 결과는 오늘 또 jih님이 선거 분석 데이터 데이터를 보내준과 동시에 또 요약한 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정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22년 또 시도지사 차익값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일곱 번째 전수조사가 마친 겁니다.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활용한 전산 프로그램과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로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한 10년 정도 국민들을 속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이런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리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jih님이 이 작업을 수행하셔 가지고 지금 시행된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동일한 규칙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온 겁니다. 조작해서 권력을 선관위가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동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한 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한 번 눌러주시면 그러면 함께 좀 더 노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차익값 현황 이게 여러분들 전체 요약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642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거의 전국 차원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강원 일부 지역 충북 백군 지역 경상북도 정도에서만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작 규모도 꽤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 평균값이 플러스 4.48% 국힘당이 마이너스 4.18% 기타당이 마이너스 0.3%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함께 전부 다 더해 주게 되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 에서는 차익값이 좌우 대칭으로 마치 국힘당으로부터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당으로 더해 준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의 또 다른 정거가 더불당의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과 기타당의 마이너스 값이 일치합니다. 더불당 4.48% 차익값 국힘당 마이너스 4.18% 더하기 기타 마이너스 0.30%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48%가 됩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수평축에 여러분들 전국에 은면동을 다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뭡니까 2022년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조작을 대부분 다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단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좀 작습니다. 왜 윤 대통령께서 등장하셔 가지고 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전문기술자들이 눈치를 본 겁니다. 아주 섬세하게 조심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관내 사전투표 조작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또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북 일부 전남 일부 지역에 제외하고 전국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2022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거의. 우편투표는 255만 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다 더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그런데 이게 표를 더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승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칼코마니처럼 0을 기준으로 해서 물감을 가지고 종이를 여러분들 색종이를 절반으로 접었다 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그리고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플러스 7.26이죠. 국힘당 마이너스 값하고 기타 플러스 값을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더불당 7.26 국힘 외에 기타당 마이너스 7.2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딱 좌우대칭이 되는 거죠. 김동영 씨가 이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여기에서 김동영 씨 여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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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한 5% 했을 겁니다. 김은혜 후보한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딱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 밝혀지는데 4년 걸린 겁니다. 이 작업을 밝히는데 1등 여름 기여자는 제야 전문가 2등 기여자는 제자 H님 3등 기여자는 제야 K님 그다음에 장영우 대표 이런 분들이 주신 보고서가 다 여러분들 취합이 돼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율을 올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조작으로 전부 다 더불당 후보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써구나. 이게 찾아진 겁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선거에 그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번 선거는 어떨 거냐 조작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큼 다 조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건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 투표자는 어디 있으든 제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사전투표장에 몇 명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풀려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도 딱 시작이 되고 사전투표율이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대충 계산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하고 발표 사전투표율 격차만큼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당하면 등신들인 겁니다. 이번에 당하면 바보천치들인 겁니다. 아마 4월 11일 새벽에 제가 그렇게 방송할 것입니다. 바보천치들 이번에도 또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방송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번에도 여러분 바보천치들이 또 심하게 당했네요. 뭐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설법대를 나오든 뭘 나오든지 간에 인간성들이 그래가 살겠습니까. 돼지 개들도 아니고 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